오늘 엄마 생신이셔서 작년에 결혼한 오빠랑 새언니가 점심에 와서 예약한 식당 가서 밥 먹고 집에 와서 과일이랑 커피 마시면서 선물이랑 용돈 드리고 케이크 잘랐는데 새언니랑 오빠가 사온 케이크이 외국계 마트에서 사온 치즈케이크인 거예요 박스도 없이 비닐랩으로 덮여있는 걸 차에서 가지고 나오는데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워서 표정관리가 안 됐어요 엄마도 아빠도 살짝 그러셨고요 어찌저찌해서 잘 끝나고 새언니랑 오빠는 집에 갔어요 오빠한테 카톡으로 케이크는 바로 앞에 빵집도 있는데 왜 이걸 사왔냐고 하니까 새언니가 엄마한테 케이크 어떤 거 사갈까 좋아하는 케이크 있냐 물어봤는데 그 마트 치즈케이크이 싸고 맛있으니까 그거면 된다고 하신 거라고 하는데 새언니랑 오빠가 돌아가고 나서 엄마한테 왜 그랬냐고 하니까 그냥 전화 받았을 때 생각난 케이크이 그거여서 그냥 말한 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사올 줄은 몰랐다고 케이크 전문점에서라도 치즈케이크 사오면 되는데 엄마도 아빠도 저도 참 서운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해서 엄마 첫 생신인데 생일상 차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외식하고 케이크이면 됐다 한 건데 오빠랑 상의해서 제가 용돈 20만 원 오빠랑 새언니가 30만 원 드렸고 외식한 식사값은 아빠가 내셨어서 케이크는 좀 호텔 케이크이나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빵집 케이크를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마트 케이크에 그것도 가격이 붙은 걸 그대로 가져왔어요 엄마가 생각보다 너무 서운해하셔서 아무래도 오빠한텐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엄마가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도 어떻게 생신인데 마트 케이크를 사올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새언니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? 속상해서 눈물이 다 날 것 같아요 결혼해서 제 시어머니가 그렇게 했어도 저는 마트 케이크 사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식이라면 더 좋은 거 부모님에게 사드리고 싶은 마음 당연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